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된 날, 복된 아침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마개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될지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저를 목사로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저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권세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 푸들한 적이 없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완전히 지배하고 압도하며 정복하며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파하게 할 정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한 박수로 영광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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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자 부르셨는데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더러운 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랬고 그 악인을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하여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스 9장 21절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모든 믿음의 그릇들 사도바울은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질그릇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을 금그릇 은으로 만들면 은그릇이죠 나무로 만들면 또 나무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는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려면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막에 쓰는 물건과 사람 가운데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의 그릇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역사에 있기를 출연으로 투곤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그 깨끗한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의 보배를 담았다 이 말이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곧 권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늘 18번처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보현에 피 뿌려주시니 이 여인은 애인과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욱을 만지오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아멘이시죠 수준 높은 곳이네 여기가 내가 박수 쳐란 적도 없는데 박수를 쳐는 건 수준이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박수 지난주 금요일에 한 여인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자마자 그 여인은 어둠의 용에 놀려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안수하자마자 그 귀신이 울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으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3일 전에 또다시 그 여인이 남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한 주간만에 너무 달라져 있어요 얼굴이 너무 화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주간 전과 너무 달라졌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업차 제 방 출장 갔다가 토요일에 왔는데 제 마누라 보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 마누라가 얼굴이 너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당신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말이야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속에 누르고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았더니 말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말이에요 박수령만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와서 내 육신을 물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재배하는 순간부터는 누가 봐도 그냥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풀려버렸을 때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됐을 때 그 모습 또한 영적이지 않는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달라졌구나 말이야 그런 것처럼 세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오대명이 하나님의 사람을 꼼짝 달상 못하도록 결박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질병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그 결박이 풀릴 거라고 믿어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믿음이 오지 않아 왜? 잘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우리 교회 일자리 장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자리협회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여기 계세요? 제가 어제 쓴 책을 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아주 굉장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일자리 장관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좀 놀라지도 않는 거 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누구나 결사합니다 소망도 갖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마개는 여지없이 그 소망을 날려버립니다 며칠 가기도 전에 날려버려요 그리고 슬픔이 찾아와요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속에 덫이 맸네 몸부림쳤지만 아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강펀치가 내게 날라왔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옆 사람의 인사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쟁터에 한 전쟁터로 여러분을 안내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군대가 모여있고 그리고 한 저편에는 꼴리아스를 선두로 한 불레스레의 어마어마한 철기군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누구 하나 왕까지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아닌 죽음깨투성이에 한 소년 양치기 소년만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의 차이일까요? 제가 기름부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첫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아무리 상대가 대단해 보여도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 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 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심장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꼴리아과 같습니다 꼴리아처럼 사실은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 아멘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그 꼴리아시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야 어느 때까지 목사님 기도할까요? 그것이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만만찬한 상대를 또 만나요 네 만만찬한 상대인데 내가 기도하면 만만해 보인다 그 말이야 그때 가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깨닫는 분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재정의 기름부음이 상황을 지배한다 그 기름부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울 김포 영광교회는 이 기름부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찬양의 기름부음이 있고 기도의 기름부음이 있고 말씀의 기름부음이 있고 아멘이시죠 그 기름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곳은 여러분들이 와서 기름부음을 받아 흠뻑 그 기름기음에 적셔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세상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이거야 아멘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간 이 꿈을 믿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그 꿈위에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꿈위에 기름을 부어주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도 그 꿈을 향해 가는 것이지 꿈과 반대편으로 가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환경 속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어 낼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낼 거예요 절대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며 요셉을 붙들도 당신을 붙들 것이며 요셉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울 것입니다 만민 앞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드실 겁니다 기름붐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권세를 사용하게 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돈을 주고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기름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서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름붐받은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많은 기름붐받은 자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창세기 39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아 제가 믿는 요하가 요셉에게 복을 주어 내 집이 차고 넘치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보디발 장군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노예를 그가 얼마나 시기를 당했겠습니까 이제 갓 팔려온 아주 얼굴이 붉은 조그마한 소년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게 만드는 거야 한때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위탁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안은 요셉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밖에 없어요 다섯 개 먹습니까 백 개 먹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먹지도 않는데 가서 저기 전쟁하면서 텐트에서 만든 음식을 먹겠지 장군이니까 늘 전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그 가정의 대장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노예를 어떻게 그 대단한 가문의 집에 그 모든 사물을 주관하게 만드는가 이 상황을 바꾸는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오는 권세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사 주일학교 교사 부장님이신 최장노님께서 최장노님 어디 계시는가요? 어디 계셔? 최영종장님 어디 계셔? 네? 아 요하실에 아 치장노님이 이거 얼굴 조금 고쳤어요 아이고 뭐 그거 쑥스럽다고 또 요하실에 계시나 아주 그 우리 치장님이 바쁜데도 자기 부장으로 임명해드렸는데 교사를 다 초청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식탁을 만들었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최장노님 와 정말 내가 왜 최장노님은 맨날 전화하면 해외가 있고 놀러 다니는데 저렇게 복을 받나 했더니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 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많이 하셔 보니까 아주 그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야 참 그 이게 바쁠텐데 권사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상을 차리고 참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우리 홍 목사님 와이프 되는 우리 기쁨사모 원래는 기쁨이라는 이름은 내가 지어줬고 중국 중국의 수제예요 우리 교회 사모인데 근데 연세 세브란스에서 근무한다고 원래는 이제 HP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그 세브란스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요즘 어때? 그러니까 이제 애국인 담당해요 세브란스의 애국인 담당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가고부터요 중국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갖고요 바빠요 그래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병상이 없는데 왜 중국사람을 받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중국사람들은 그냥 병 하나 걸리면 2억씩 내고 들어와 이런다는 거야 중국사람들이 세브란스를 먹여살린대 어? 그래서 그럼 받아야지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몇 배를 냈고 세브란스로 입원을 한다는 게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은 뭐 보험이고 뭐고 해가지고 얼마 안 냈고 입원하는데 중국사람들은 뭐 보험도 안 되고 거기에 또 애국인 규정해서 몇 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중국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중국 간보들이 오면 또 통역해야 되고 병원 소개해야 되고 자기가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사모가 또 우리 기쁨사모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가? 아래층에 있나 봐요 주일학교 교사인가 봐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가면 그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사모한테 기름붐이 있구나 그랬어요 세브란스를 살리는 기름붐이 그 여자한테 있더라고 내가 여기 카페 아프리카를 가면 우리 바레스타 자매들이 그래요 목사님 자주 좀 나오세요 그래 내가 자주 못 가거든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앉아있기만 하면 손님이 때로 몰려오는데 손님이 온대 내가 봐도 그래 내가 거기 말하면 사원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그냥 내가 아예 출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기름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처음 듣는 단어죠? 우리 교인들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기름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재정의 기름붐이 있는 사람이 가면 거기에 송사리 때가 몰려오던 막 몰려오는 거예요 송사리가 뭔지 알아요? 목욕하고 있으면 간질간질해요 그럼 뭔가 했더니 고기 새끼들이 내 몸에 붙어있는 때를 뜯어먹는 이라고 그런 송사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몰려오는 것처럼 말해요 기름붐이 있으면 재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지역의 공기가 바뀌며 나라의 정세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요셉은 그 가정만 바꾼 줄 알았더니 나라의 정세를 바꿨습니다 시장의 공기를 다 바꾸었던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 학력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학교를 다닙니까? 다만 내가 붙인 학교가 있습니다 권한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대학도 또 순위 권한대학 머슴가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도 갔더라고 대학원 감옥가를 갔더라고 권한대학 권한대학원 출신인 거야 옆 사람한테 어느 대학 다녀냐고 물어봐 빨리 지금 권한정에 있다면 여러분은 권한대학원 지금 아주 심한 권한이면 대학원 지금 통과 중이고 뭐 적당한 권한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학 출신이에요 대학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학사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박사학위 받을 만큼 권한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박사 가정이야 이건 진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만큼 권한이 막 세게 돌아와 이게 한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딱 살짝 피하거나 넘기면 되는데 이게 파도 위에 또 파도가 와 이런 걸 대학원 파도로 오는데 이게 파도가 사방에서 벌려와 이건 박사 가정입니다 이 중에 박사 가정 통과하면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학위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제 파도타기 훈련 어떻게 하면 이 밀려오는 사방에 밀려오는 파도를 멋있게 탈 수 있는가 영적인 셀퍼가 되는 훈련 교관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설교는 처음 들어보죠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 박수 그러니까 야구비의 아들 요셉 열한 번째 아들이죠 형들의 시기로 이립토록 팔려간 이 아들이 상황이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강자로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는 상황을 완전히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황으로 만든 걸 보면서 제 가슴이 뛰는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이 말씀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데 이 날이 밝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전해줘서 요셉들은 꿈꾸게 만들고 그 꿈위에 기름을 부어서 저들을 세계 최고의 강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름 부으시고 세계가 조목할 만한 인물로 키울 자리를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해 내 삶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재정의 기름 붐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사업 자금을 먼저 구하기 전에 사업할 동욕자 같이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업의 기름 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즈니스맨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재정의 열방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문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김포인과 함께 등록하면서부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박수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한번 갑시다 예수님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그도다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그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그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그도다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하나님께 박수와 드래그 할렐루야 기름붐을 사용하면 기적이 나타나고요 기름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기름붐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러면 재정에 관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은 천국 은행장 그러니까 우주의 은행장이라는 걸 알고 그분한테 맡겨드리고 그날 때 심은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언젠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제가 선배 한평 출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크게 하고 계시죠 거기에 또 한 분의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집회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들은 간증인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그 기름붐은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구나 광주에 있었던 여기 경기도 광주입니다 한 평범한 집사님이 인테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도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몇 명 데리고 와서 일하고 또 일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 또 일하는 데 가서 현장에서 일해주고 일하는 손이에요 그런데 부산에서 사업이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인테리어를 다 했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또 팔면 주겠다고 말이야 원래 인테리어는 마지막 공정이거든요 토목공사는 돈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는 돈을 뜯기질이 별로 없습니다 건축을 해봐야 뭔 얘기는 아는데 토목공사는 밑에 바닥을 깔고 파내고 막 쇠를 박아갖고 이제 이렇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 정도는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걸쳐 올리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돈이 다 떨어져요 인테리어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없잖아 열심히 이제 계약수 써가지고 이래서 돈 주세요 그러면 집이 팔려주겠는데요 이래요 보통 그래서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와야 인건비도 주고 뭐 해야 되는데 고작 1,300만 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숙소까지 정해서 쓴 일이 얼마인데 그럼 이제 이걸 나눠줘야 돼 인건비 주고 뭐 제로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 그냥 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탁가도 쳐야 되고 또 물이 붙이고 자세가 많이 들어요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받아와서 전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올라오는데 주일 레벨 뒤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주일 레벨 드리는데 그 경기도 광주에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건축을 돈이 있었겠습니까 다들 빚내가지고 건축을 했겠지 아 근데 매달마다 나가는 이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목사님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아휴 이자로 다 헌금을 주는 건 안 좋다 이거 이거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뭔가 좀 이렇게 뭔 색기적인 뭔가 좀 제안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레벨 드리고 광고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레벨하게 지었는데 아시다시피 대출이 좀 많아갖고 우리가 헛드리는 헌금이 다 은행에다가 갖다 바치는 꼴이 됐으니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 번만 더 헌신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장노님은 한 2천만 원 안수입사님은 한 천만 원 네? 건사님은 오백만 원 뭐 소리입사님은 한 3백만 원 이 정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정도씩 우리가 한 번 헌신을 한 번만 더 해버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집사님 저번에 1,300만 원 있는 분이 1,300만 원 있는 분이 시험에 확 들어버린 거예요 뭐시여? 자기 안수입사였거든 뭐시여? 자기가 안수입사하고 자기 부인이 소리집사인데 딱 1,300만 원인 거야 자기는 안수입사 1,000만 원 소리집사 3,000만 원?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 1,300만 원 있는 줄 알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냐 마음이 확 상하되는 거야 광고 들으면서 아시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야겠다 이렇게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딱 먹고 부인 얼굴 딱 보니까 부인이 하길래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집사가 안수입사가 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부인 보니까 또 내가 시험 들은 건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부인이 또 얼마나 또 신앙 방황할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취소하자 그런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에 그냥 나가버리면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앞으로 은혜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뚜벅뚜 앞으로 걸어 나갔대요 그 목사님 놀라는 거지 성도를 또 놀래고 저 형번이 왜 광고 시간에 앞으로 나가지? 저번에 확 빼가지고 1,300만 원을 통째로 그냥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거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돈은 사실 남는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자 뻔하잖아요 그것도 재료비 주고 인건비 주면 그거 얼마 안 남아요 근데 이거는 재료비 인건비 줄 돈인데 그냥 자기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인가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네 주사님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 천배라는 게 나옵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성경에 천배라는 게 나오냐고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천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쳐다봤더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있군요 이제 놀래갖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6개월 전에 제가 1,300만 원 광고 시간에 갔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어휴 기억하다봐요 그때 집사님이 나와서 이거 드리면 다른 사람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비타가 벗지 않습니까? 어휴 그때 내가 집사님한테 얼마나 구만두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1,300만 원 들고 성질 나가지고 차 몰고 그냥 간 거예요 누가 밥 먹기도 싫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간 거예요 차 몰고 그냥 그냥 아무데나 가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핸드폰에 띡 오더래요 그 문자가 무슨 문자냐면 강주시청이 구시청 신시청을 지어가지고 구시청 청사를 매매한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거기 인테리어 사업자고 그러니까 같은 회원들이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냥 문자가 왔으니까 그래서 30분 뒤에 또 전화 한 통 왔어요 생전 전화 안 하던 중학교 동창이 야 친구야 잘 이랬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지내지 잠깐 만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너 알잖냐 그래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너 연락 좀 줘야지 이 자식아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 안 왔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알다시피 재산이 좀 있었지 않냐 유산을 받았다 많이 받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떻게냐 투자할 거 네가 좀 마땅히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없겠다 야 나 그런 걸 잘하잖냐 또 이제 한 거예요 아직 30분 전에 문자 받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가 그러면 동원하고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내가 정보 하나는 빠삭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시청을 인수해서 우리가 병원을 하나 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뭐 얘기해 자기가 인테리어 이런 거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뭐 애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류의 의사 실력이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오는데 졸수다 죽는다더라 그러니 경기도 강주 서울도 가깝고 우리가 이거 하면 대박이 낫 것 같다 어 그래? 어 그래 돈 들게 이래가지고 입찰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을 지는데 자기가 김씨고 그 친구가 채씨니까 KNC로 줬대요 회사 이름을 KNC 지금부터 잘 노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입찰을 받아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뭐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이니까 딱 대출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뭐 근데 그 친구가 돈이 많아가지고 대출 받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허가만 나오면 허가 나오기만 하면 대박인 거지 근데 이제 다 이제 그 준공 끝나고 나서 이제 허가 상황을 얘기하는데 강주 시청에서 계속 뭐 미루는 거예요 허가를 아이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회의도 거쳐야 되고요 아이고 병원 하나 세운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습니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은 똥툴 탄다고 그러죠 그 돈 된 친구가 똥툴 타는 거예요 이러다가 허가가 안 나오면 KNC에서 KN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된 게 없으니까 문자 하나 보고 정보 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 친구가 막 야 왜 이렇게 안 되냐 아이쿠 뭐 나도 모르겠다 와탈툴 뭐 되겠지 하루나 와가지고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는 야 친구야 나 우리 아버지 요산 다 된 거다 그거 나 그거 허가 안 나오면 나 끝난다 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 그걸 손 떼려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나 투자한 거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은행장을 만나러 가봤대요 사실 여기 건물을 쳐놨는데 이거 그 담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얼마큼 나오고 그랬더니 넉넉한 담보 친구를 다 빼주고도 나 얼마큼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나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 담보로 대출을 받아갖고 친구 줘버렸대요 그 다음날 허가 나와버렸대요 하나님이 그 KNC에서 씨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씨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다음 허가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은요 의사가 아니어도 질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되면 돼 병원 원장이 의사만 되는 건 아니여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장하고 병원에 대박 날 꿈을 꾸고 있는데 부동산에 찾아가온 거예요 김씨 그거 병원 하려고 그러지 의사 찾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그래 나 실력 있는 의사들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씨 요즘 뉴스 안 봤어? 병원에 사고 나면 이사장 감옥 가야 돼 그걸 확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잘못하면 당신이 가는 거야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의사가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사 나가다가 괜히 감옥에 나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감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넘겨 해가지고 넘겼대요 넘겼는데 대출 다 갚고 딱 자기한테 떨어진 게 얼마 떨어졌냐면 130억이 떨어지더래요 놀래라고 말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란다는 얘기 아시죠? 130억이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인테리업자예요 다만 온 문자 하나를 가지고 친모한테 정보 줬다는 것 때문이에요 6개월 만에 130억이 왔는데 자기가 기절에 놀란 것은 1300만 원에 정확하게 1000배드라는 거예요 1300만 원 드렸는데 그것도 시험들뻔 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드렸는데 1000배의 이거를 여러분 제 선배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인이 그랬다고 내가 또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그게 기름봄이거든요 그러니까 1300만 원 그것도 다치지밟게 되는 돈을 드리기 쉬운 일입니까 그게? 시험들기가 쉬울까? 드리기가 쉬울까? 시험들기가 쉽지 시험이야 까지까 드러버리면 그만이잖아 에이씨 안 나가 A에서 B로 안 가고 C로 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A 바이블로 가야 돼요 A 했다가 성경대로 바이블 그게 A, B야 나 이거 지금 처음 내가 얘기한 것도 처음이고요 생각도 처음 들었네 내가 나 진짜 성령에 감동받아서 설교하는 것 같아 나 A, B가 바이블이라는 거를 내가 지금 지구상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 책에서 본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A, B가 돼야지 A, C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좀 해줘 A, B가 돼야지 A, C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바이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이블로 그래서 천배의 천배의 신명기 1장 12절의 복을 이 안수집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애들 얘기를 좀 할게 남자들만 심장이 뜨거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치코 목사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재정의 기름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 목사예요 너무 고맙죠 미국 가면 꼭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인 도명과 강아지 도마리하고 교회 개척한 그 목사님이 지금 미국의 최고의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을 이동시키는 목회자가 됐고 그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 성도들이 백망전자 클럽이 생길 만큼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사업가 클럽을 만든다고 그래서 장학사업 그 다음에 구제사업 시작한다고 그런데 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름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백만자 다 클럽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한 여자 성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다윈 목사에게 기름붐이 있으면 그 기름붐은 모든 성도에 흘러가는 구라는 것을 대변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아주 뚱뚱한 흑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빈민가에 사는 흑인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은 대단히 못 살잖아요 이 뚱뚱하다는 얘기는 자기 관리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막 그래서 미국 백인들은 햄버거 이런 거 못 먹게 합니다 백인 사이에 애들은 햄버거 맛도 몰라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절대로 그런 패스트푸드 못 먹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싸고 맛있고 그러니까 햄버거는 주로 흑인들이 너무 너무 잘 사먹고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는 흑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팔려 물론 백인들도 먹기는 먹어요 아주 까다로운 엄마들은 먹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흑인 아줌마가 교회에 올 때마다 잼을 만들어 와요 잼 딸기잼 복숭아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미국 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순식간에 부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음식이 한 3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애베 끝나고 딱 접시 들고 서는데 그냥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잘 만드는 음식을 매주마다 만들어와요 그런데 많이 만들어오지 않아요 150명이니까 그냥 한 접시 만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딱 놓으면 부패가 돼요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 데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생산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재료는 싸니까 시장에 가면 미국은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쌀도 우리나라에 20kg 한 불에 5만원 6만원 하자 그거 만 원이면 삽니다 또 안 놀래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싸요 과일도 싸고 날씨 따뜻하고 그러니까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교인들이 놀래는 거예요 이 재미에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어주는 거 기분 좋잖아요 놀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만들어오는데 이 권사님의 소원은 그 목사님이 집회를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집회를 갈 때 자기도 집회를 한번 꼭 한번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집회 가면 그 권사님은 늘 교회 앞에 와서 그 목사님이 집회를 위해서 늘 금식을 하면 기도하는 흑인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쁘다 예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집회 갈 때 한번 따라가서 목사님 집회 현장에서 중복기도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한번 따라오라고 목사님 부자니까 비행값 좀 어려우면 내가 대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비행값을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럼 이번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같이 간 거예요 싸가지고 이제 기분 좋죠 자기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집회하는 집회를 간다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이제 공항에 티켓팅을 하는데 티켓팅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워낙 많은 해외를 다니고 하니까 항공사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VIP를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비즈스크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비즈스크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뚱뚱한데 이코노미의석이 안 어울리거든 너무 찌면요 이코노미의석이 부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가는 길인데요 저도 좀 큰 좌석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쳐다보는 거야 무슨 후기는 아줌마가 비행기에서 처음 타본 아줌마가 저기를 무슨 비즈니스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웃으면서 거기를 딱 그려주니까 이 분은 VIP잖아요 네 해드릴게요 우리 해준 거야 이 아줌마는 비행기를 처음 타봐 그런데 처음으로 비즈니스 목사님 덕분에 비즈니스를 타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다 회장님들이 타는 거거든 비행기값 두 배 세 배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의자도 쫙 접혀주고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주는 대로 두 가지만 골라요 치킨 앤피프 소고기냐 닭고기냐 이래요 그런데 거기는 메뉴가 수십 가지예요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아줌마가 밥 먹을 시간 되니까 스튜디오스들이 쫙 커튼 딱 쳐요 그리고 메뉴 딱 들이대고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접시로 갖다 댑니다 이거 치판 하나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딱 대면서 이 아줌마가 막 보탈에서 뭘 껴내 그래가지고 잼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그 비즈니스 끌으면 한 열 명 정도 있잖아요 딱 하나씩 갖다 주는 거야 이미 다 포장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비즈니스 그룹이 타는 아줌마가 주니까 고맙다고 먹는데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야 뭘 이렇게 잼이 마시냐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줌마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안 놀라는 거예요 검은 정장을 딱 입은 점잖은 신사분이 어마도 안고 먹으면서 저분은 내 잼이 맛이 별로 없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냥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또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옆자리 앉았으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도착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들이 먼저 나간 다음에 이코녹이 나가는 겁니다 기다리게 한 이유가 비즈니스매들 나간 다음에 나가게 하려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셨지? 커톤 토너니까 모르지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 서자마자 비즈니스는 먼저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상 쓰고 있던 분이 아주머니 명함을 하나 주실까요? 이러는 거야 그 아주머니가 무슨 명함이 있어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회사는 다녀본 적도 없는데 명함 같은 거 없는데요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집회 가서 열심히 충북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막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선도들이 막 좋아하니까 행복한 거지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일상에 돌아갔어요 한 달 뒤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의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딱 거내면서 저희 스니커즈라는 회사에서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회장님 만나셨죠 비행기 안에서 스니커즈라는 세계적인 잼 회사에 회장님이 거기에 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엄마가 만든 엄마 손맛의 잼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맛을 아무리 최고의 요리사들을 최고의 어떤 음식, 푸드, 레시피를 가진 사람들을 대도 안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그걸 맛본 거예요 무조건 하고 이분을 모시고 와 어떤 조건도 다 제시해야 돼 이래가지고 오신 아줌마한테 당장 집을 사드리고 월급을 한 달에 수천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달을 주게 될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나 이사 못 가요 아니 집을 사준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평생 듣다가 주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이제 못 가겠다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되려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월급을 도패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회장님 경비행기를 보낼 테니까 비행기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타고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을 이동시키고 그 스니커즈 회사에 대박이 나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릴 수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아줌마들은 이런 역사를 안 느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하라고 생각할까 봐 이 설교를 듣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럴까 봐서 제가 이런 예아를 시간을 들여서 예아를 들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사회가 하는 중이고 앞으로 제가 하나님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또 어떠한 재정을 이동시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회를 펼쳐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보여드릴 자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왜냐 나에게는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한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는 우리의 송도들 예수님을 쫓아 저를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저를 따르는 모든 송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목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박수는 하도록 그리 그리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재정을 사회화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줄 것인가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장세기 39장 2절에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는 학문도 없이 노예로 팔린 신세였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 재정을 그 보드바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서도 총무를 맡았고 그리고 국가 경영 아니 에집트의 모든 국고를 맡은 총리가 되어버렸으니 세계를 경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리 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유튜브가 깔려있는데 이분은 미국으로 들어갈 때 비행기를 25만원짜리를 끄는데 250불짜리를 끄었는데 자석번호가 없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의자가 없이 그냥 가만히 거덕떡이 끌어있는 하물칸 그 하물을 실어가는 의자 그니까 애양선원들을 타고 가는 비행기들 그걸 타고 들어갔는데 전부 다 칼 돌리고 있더래요 무섭어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미국에 떨어졌는데 딱 60불 6만원이 자기 손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 월드센터 그러니까 여러분 뉴욕의 쌍둥이 빌딩 있죠 세계 월드센터 빌딩이잖아요 그게 빌라데니 테러에서 불을 줘버렸잖아요 그 센터의 최연소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관중들이 많은데 이분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해가 몇 년도에 그게 무너졌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00몇 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시간을 가게 해야지 아무튼 9월 11일은 확실해요 9월 11일에 쌍둥이 빌딩에서 그 빌딩에 그 빌딩 그 해 그 이사회가 열렸었기 때문에 가는 중인데 공항에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달라고 했더니 그날따라 줄을 너무 많이 서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했는데 커피 커피는 뭐 커피줄을 따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딸기 스무디를 시켰대요 스무디를 시켰어요 스무디인데 인도에 있는 청년인데 색깔이 놀라는 거기 그 카페에서 일하는데 스무디에 무슨 얼음을 넣어갖고 맛도 진짜 없더래요 그래도 이제 그걸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무디에 그 뭐가 좀 안 좋았는지 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비행기에 막 몇 번 하나씩 들라고 그랬다가 또 내려서 또 가방 들고 나왔는데 또 막 화장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한참이 이제 속을 다스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30분이 늦은 거예요 30분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차를 잡았다고 가는 길인데 자기가 회의하는 그 빌딩이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월드센터가 자기가 거기 높은 그곳에서 회의를 주제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가 근데 그 따기 소문이 때문에 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일 보는 것 때문에 거기를 도착을 못한 거예요 가다가 이제 거기 도착하는데 그냥 그게 폭파된 걸 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선교사가 되고 싶어갖고 자기의 수입의 90%를 선교사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아주 죄정 있기만 하면 그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이라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늘 이렇게 쪼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 이렇게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사는데 아니 이 사람은 헌신도 하고 늘 뭐 골프치로 다니고 뭐 그런데도 뭐 죄정이 막 넉넉하고 또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뭐 11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헌신도 한다는데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비꼬고 그러니까 기분이 그 사람 옆에 안 앉고 싶어하는 피하면 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걸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는데 재정이 좀 어렵고 저 사람은 좀 널널하게 뭐 좀 뭐 총석이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고 총석이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가 있더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 진짜 형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드리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잘 되고 지금 이해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들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집들이 하는데 꼭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집 따라가려고 진짜 안 가고 싶었대요 근데 주소를 주면서 근데 주소를 주면서 꼭 오셔야 돼요 아씨 자기는 뭐 초라하게 아파트에 조그만한 데 사는데 거기는 막 단독주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한의들 잘된 사람들 다 그런데 백인들 부잣 동네에 살거든요 안 가고 싶었는데 꼭 같은 교회인데 또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대 가서 이제 별로 뭐 그분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분은 꼭 자기를 그 가시처럼 자기 속을 염장을 지르고 그런데요 네 네 그는 이제 한쪽이 자기는 그것이 아니래요 그냥 완전히 통유로 돼 있는데 그 마을이 전체가 쫙 보이는데 진짜 멋있는 마을이 멋있는 집이에요 놀릴 수밖에 근데 그 집보다 더 진짜 멋있는 집이 하나 있더래요 바로 맞은편에 그래서 이제 집들이 끝나고 거기 가면서 그 집 앞을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들면 도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열이고서 그래서 자기가 침발라고 딱 다음에다 찍었대요 하나님 저렇게 대충 막 헌신하는 사람도 잘 사는데 나 여기 이 동네 최고 집 좋은 집에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 집 나한테 주면 안 됩니까 돈을 한 표도 없어요 통장에 보니까 500불도 안 돼 돈을 모아놓을 수가 없어 모아놓으면 부인이 헌신해버려 송교사한테 보내버리고 그런 거야 항상 뭐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달라고 그래서 퇴근만 하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집 와서 오는데 거리가 거리고 한 30분 걸린대요 자기 집하고 근데 그건 백인 좋은 동네니까 계속 돌았대요 40일 40일 돌아도 아무 일이 없애 뭐 좀 뭐 전화 한 통화 와서 뭐 돈을 줄까 말까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가다가 빵구만 났대 그 집 돌라고 가다가 타이어 빵구만 돈 만들었다는 거야 하 40일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이제 그 또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딱 오더니 당신 누구야 이러는 거 왜요 겁이 덜토로 났더래 미국은 남의 집 앞에 괜히 서당기면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 보니까 말이야 계속 와서 여기 돌던데 말이야 나는 사실은 여기 지나가긴 했지만 나쁜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창문을 봤다고 당신 말이야 왜 자꾸 여기 이제 오냐고 이제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집이 멋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러 오는 겁니다 나도 집 하나 어떻게 장만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 집 사정 알아? 그랬더니 아 전 모르죠 근데 옆집 미국 사람들도 이거 막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이런 거에 사람 못 만나면 막 이렇게 하는 그랬더니 이 옆집이 지금 이혼 소송이 걸렸고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냐고 라고 하고 딱 나 올라가는데 명함이 하나 꽂혀 있더래요 집 살 사람 이렇게 딱 빼가지고 와서 전화를 했는데 부동산 업자인 거예요 매니저한테 맡긴 거예요 이거를 이혼 소송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나 그 집 관심 있는데 팔 거냐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어 어떻게 알았냐고 나 이거 지금 부동산에 올린 적도 없고 지금 올리려고 하는 중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거예요 자기 전화번호를 아이고 아는 수가 있다고 진짜 관심 있냐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가격을 제시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얼마에서 사고 싶냐고 그랬더니 어이구 파워사람이 주시라고 내가 사서 제시를 하냐 그래서 이제 얼마를 제시하는데 관심 없다 이분이 좀 급한 걸 알았어요 3분의 1로 딱 가게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아 재수없으니 가라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또 했대요 오지 말라고 또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 안 찾아가면 그만 끝나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한 게 없습니까 전화를 계속 해야 됐대 아씨 전화하지 말라니까 집값 들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경고를 다시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화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화 안 한대 저는 그때로 신고해버리거든요 전화했는데 며칠 전에 그 양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하 사실 나 그만 이상했는데 당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싸게 줄 수 있으니까 빨리 일단 와보라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분이 금융기관에 있는 분인데 승진을 해가지고 다른 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은행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내가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많고 금융이 안 좋으면 승진한 심사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굉장히 리스크가 걸리니까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기회다 당신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아도 두 배, 세 배 남으니까 걱정하네 이거 근데 현금은 있냐 그랬더니 현금은 우리 아버지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제 근데 이제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한국의 부자인자고 동양인인 거 아니까 근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큰돈은 이렇게 하니까 그러긴 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뭐 당신 금융기관에 대출을 좀 해줘라 당신이 뭐 경력이 좀 있어야지 있어야지 해주지 신용을 어떠냐 나는 뭐 현금으로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 거래 같은 게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살 마음이 있는데 웃다 보니까 이분이 그 집 담보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갖고 여기를 넘긴 거예요 넘기자마자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 폭폭까지 있는 집인 거야 네 수영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폭폭까지 어마어마한 집을 이제 전 교인을 초통했더니 그 늘 가시처럼 자기를 비꼬둔 사람이 당신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돈을 숨겨놓고 없는 척하다가 이런 집을 공개한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이제 왔으니까 박수로 연구야 그런데 문제는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아주 그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그 근엄하게 부르면 자기가 좀 겁이 난대요 자기 남편은 평상시 여보하다가 아주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형제님은 그런데요 형제님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자매님 당신이 이 집을 사는데 뭘 하나 박은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갔던 거 잘 못 박으니까 없죠 당신이 이 집을 사서 이익을 엄청난 이익을 남겼으니까 뭐 당신이 이게 수고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죠 10% 내가 드릴 테니까 아니 이것은 당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10%라니요 그럼 몇% 드리자고 전부를 드립시다 아 진짜 확 찢어버리고 싶더래 어떻게 지금 이걸 한 건데 40바퀴를 돌고 그래서 진짜 그 수모를 가끔 해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짐인데 전부를 드리자고 그날부터 밥맛이 없어집니다 부인은 한 번 하겠다는 하는 사람이 형제님이 했으면 이제 안 된대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갖고 잠도 안 오고 50% 드리자면 드리겠는데 전부를 다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출장을 가는데 어떤 분이 같이 어딜 가자고 여행도 올금 같이 갔대요 아무것도 한 거 같이만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 여행을 참 오랜만에 하는데 네가 옆에 있어갖고 내 일이 엄청 잘 됐다 세상에 어떻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야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계약권을 따냈는데 나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됐다는데 아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냐 그랬대요 얼마나 주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집 팔아서 남긴 금액 그 액수가 짝하더라는 거야 기절을 해뿔일자였대 박수로 연구야 그래가지고 그 전부를 선거사람들에게 나눠서 드리고 나서 그 돈을 받아서 동부로 이사를 가가지고 집을 사는데 또 그 집값이 오르더라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기분이 안 좋더라 이제는 올라와도 왜 후인이 형제님 그래 볼까봐 이제는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어 왜 그래 집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오른데 왜 그래 우리 부인이 형제님 원래 자기도 유학생 시절 그 고생하면서도 90% 성사님한테 보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돈이 하나님께 주어지면 떨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재정을 다스리면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간증을 꼭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아침에도 제가 들었어요 그 사건 말고 저는 재정에 대한 얘기만 해드렸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서울연구원교에 제가 상가를 얻어놓고요 상가를 얻어놓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개척한 거예요 교인도 없어요 전도지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면짜리 조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그리고 집집마다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길가에 그런데 너무나 멋진 교회가 딱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빨간색 4층짜리 3층짜리 그 예쁜 빌딩이 빨간 벽돌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다가 내가 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졌어요 그렇게 봤더니 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쁜 건물에서 목회를 하나 나는요 그것도 이렇게 제가 버릇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있으면 축복기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사님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 이 건물에서 복음 잘 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해 거기에 쓰임 받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이런 건물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정확하게 10년 뒤 제가 그 건물을 인수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서울 영광교회입니다 네 그냥 10원 하나 없이 인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치코 목사님의 그 기름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건물을 또 10원 하나 없이 인수해버린 거예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얼마나 더 해드릴까요 기름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또 다음 주에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래서 잠이 안 올까 봐서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의 결방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환경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기도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손에 제적이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여기 있는가 보네요 지금 지금 여기 내가 눈에 보이는 분들 수백억씩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면 수백억씩 내 손에 당장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내가 몇 명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 얘기가 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사람이야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아내니시죠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시리즈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데 연초에 이 설교가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아 저는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이걸 전하고 싶은데 빨리 이걸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연초에 이걸 계속 전하게 하네 기름범에 대한 설교를 난 사실은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반목사야 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전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보금을 보금을 운반하는 수레가 재정이다 그러니 이 재정을 이동시키려면 네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의 성도들이 재정의 기름범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기름범을 다 같이 주여 내게 재정의 기름범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름범은 여러분을 위대하고 번성하도록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 줄 것이며 그리고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번성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고 낙담할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수도 없이 이런 그 기름범을 통해 나타나는 이 역사를 저는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간증을 계속해서 나와서 목사님의 기름범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 기름범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능의 기름범을 강사가 돼야 되는 거야 박수령과 그리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3차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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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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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